한글자막 by 박진희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어서 이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그러면 그.. 순관이가 한 것처럼 왜냐 깡톱을 차고 잡고도 이렇게 도는 순간 애들이 찾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차고 30초 살 끝나고 갔고 오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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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고 눈 감고 숨 쉬자 자 도놈이 틀래니까 누가 빵 찰래요 준비 나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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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멀리 멀리 멀리? 기대한다 디노야 1 2 3 4 5 6 7 8 9 30 각종은 있어! 마주치러 갔어! 에스쿱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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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아 찍어야 돼 놀이터 에스쿱스 아씨 너 주옥을 찾으러 간 줄 알았어 얘들아 살려줘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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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나 불렀잖아 다 찍어야 돼 빨리 누가 불렀새 다 찍고 불러야 돼 어 누눈 빨리 누눈 가봐 아 28 29 30 아 이거 어렵네 아 디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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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아이고 디케이 보여 나와 나 잡힌 거야? 어 잡힌 거야 여기 벤치에 앉아야 돼 진우 진우야 수줄래 어디 있어? 깡통 옆에? 아니 아니 깡통 어딨라고? 에스프스 덤벌 좋아 재밌어 원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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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해줘 우리 형 구해줘 나가고 싶어 뭐야 쿱스 못 찾어? 어 찬 줄 알았잖아 아 승관 스프레디 승관 나와 승관이 보였어 뭐야 승관이가 아닌 거야 설마? 아이씨 제가 확인하러 가야 된다고 저는 또 알겠어 준 준 준이 형이었구나 준이 형 잘하네 진짜 잘해 구해줘 누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련 아이씨 아이씨 아이 누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련 아이씨 아이씨 야 야 경우가 20초만 세 20초만 1 9 10 뭐야 승관이야? 됐지 아 아까워 super d dk super d dk dk 아니야? 아 super d 정한 맞지 번호나 하면서 뚝딱이라고 해 뚝딱 무슨 소리야 자꾸 누가 노래 불러? 지금 누가 널 부른다 휘파람 이거 스피커가 아니라 누가 진짜 부르는 거야? 어 널 유혹한다면 다른 애들이 와서 차는 거지 우리 한 번만 더 차면 이기지 다이스 d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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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dk를 안녕하세요 야 카메라 보면 대박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근데 술래가 야 그러면 술래를 바꿔서 해볼래? 술래 바꿔서 해볼래? 야 호시 형 대박이야 지금 뭐 말이야? 호시 형 아직 몰라 호시 형이야 너 깜짝 놀랐어 야 번호나 아 나 못 찾았어? 나 어떻게 있었어 해봐 야 저게 뭐야? 여섯 명이 여섯 명이 감옥에 잘 잡히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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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윤정환 술래로 한번 가볼까? 마지막? 아 내 술래? 마지막 윤정환 보스를 나 술래 못 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마지막 벌칙 걸고 벌칙 걸고 하자 정한 대 세븐틴으로 해서 정한이 형이 이기면 세븐틴이 한 명씩 다 해주고 형이 이기면 형이 다 해주는 거 우리 오오 세븐틴 멤버들이 정한이 형에 대한 소원권이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정한이 형이 멤버들한테 소원권을 가지게 되거나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? 깜짝 네번으로 해주면 안 되는 거야? 오케이 네번 오케이 어 지금 못 가겠네 콜 소원권 다섯 개로 하자 너네 멤버 중에서 골라서 나한테 소원권 다섯 개를 쓰는 거랑 그 다음에 내가 너네들 골라서 다섯 명한테 소원권을 쓰는 거랑 13개는 수준이 너무 많고 아 그래그래그래 자 소원권 다섯 개 걸고 윤정한테 세븐틴 야 근데 진짜 해줄 수 있는 걸 시켜야 되는구나 소원권은 아 그래그래그래 제발 우리가 형도 도착하고 싶어 잘 손 쓰라 갈게 시작 1 2 3 4 5 6 27 28 29 30 뭐야? 뭐해? 뭐야? 민규? 안 가져왔어? 어 걸렸어 저기 들어가 있어 어때 형 재미있어? 아니 무서워 쟤 주황색어 쟤 쟤 쟤 쟤 쟤 쟤 누구야 어 걔 길어 아아 아아 야 주황색어 나와 너 거.. 거세를 아 문지훈이 나무 뒤 보라보네 어 봤어? 3명 남았습니다 아 가죽이 뒤에 뒤에 할 때 끝까지 안 봤는데 오케이 이 뒤에 뒤에 할 때 끝까지 안 봤는데 오케이 이 뒤에 두감 두감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남았어요 4명 남았지 에스 에스 3 programs 다섯 피인 어 집 엔 쟤어기 그 김민규냐 쟤 누구냐 야, 부승관 저기 뒤에, 숲 뒤에 그러니까 쟤 이름 뭐냐고, 그러니까 쟤 야! 아 진짜 누구야? 디노! 오오오오, 거기 누구 있어요? 너무 멀리 왔다.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. 아, 저 회색어 누구야? 이게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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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동시에 13명 뛰어나와서 모두 몰아잡겠다. 13명 다 뛰어다오면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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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6 7 8 9 10 뭐야, 중간아. 전혀 오디 안 먹을래? 야, 김민규 나와. 거기 뒤에. 민규야. 나와, 나와. 도겸이. 뭐해?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얘 웃기려고 했어, 웃기려고. 나 진짜 깜짝이야. 나 진짜 깜짝이야. 나 진짜 깜짝이야. 나 진짜 깜짝인 줄 알았어. 깜짝인 줄 알았는데. 오케이, 디노! 뒤에 나와! 에스쿱스! 뒤에! 아직 아니야! 아, 쟤 누군데? 아, 쟤 누군데? 아, 쟤 누구야? 절대 욕심내서 안 돼. 아, 쟤 누구야? 어디에다 숨은 거야? 여기 별로 숨을 데도 없는데. 잘 숨는다, 우리. 지금이다. 야, 지금 좀 벌어졌다. 아니야, 쟤. 어, 뭐야? 누가 있어? 응. 여기 누가 있다고? 아, 쟤 아주 누구야? 갔다 와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. 일어나! 일어나!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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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누구야? 너무 어렵다. 두 명 남았습니다. 두 명 남았어요. 나온다, 우지. 우지다. 아이! 두 명 남았습니다. 두 명 남았어요. 나온다, 우지. 다! 아, 고생했어. 아, 아깝다. 아, 한 명 와나? 우리 한 명 남았어. 우리 이거 한 판 지면 끝이야? 웃을 잡아있어 lam算해야 하는 거야. 무섭다, 무섭지? 야, 저 나무 누구야? 근데 이 정도 거리면 안 뛰어? 저기 뒤에 있는 애랑! 자, 욕심내지 마. 괜찮아. 버텨도 돼! 약간 문준이! 문준이 이 근처에 있어! 문준이. 형 씨. 화장실 앞에 나무에 문준이 문준이야? 문준이야? 어떻게 갔어? 문준이야? 어떻게 갔어? 끝 야 진짜 맞추는 거 아니면 하는 거야? 봤지 너 옷이 너무 주황색이잖아 너무 벗어야 돼 나 벗어야 돼 우리 여기 쌤이 형 같이 뛰라고 그랬는데 오케이 이겼어 정원이 이긴 거야? 이긴 거야? 우리가 정원이 형 손 들어줘야 돼 오케이 자 나는 시간 많이 줄게 그래 진짜 많이 와 시작할게요 시작 무궁화 꽃이 붙습니다 무궁화 꽃이 붙습니다 아이 이거 lobbying 쥐같이 야 이거 되름레이 무궁화 꽃이 붙습니다 무궁화 꽃이 붙습니다 무궁화 꽃이 붙습니다 지uro preciso 안 해준다며 무궁화 꽃이 붙습니다 무궁화 꽃이 붙습니다 무궁화 꽃이 붙습니다 무궁화 꽃이 붙습니다 무궁화 꽃이 붙 Sup 무궁화 꽃이 붙어요 박만 사자 뭐해 호랑이 뭐야? 호랑이 뭐야? 도망쳐! 호랑아! 잡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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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쉽다 내가 제일 호랑이 같았어 야 진짜 느린데 나도 못 잡고 있는 나도 느리더라 벌칙 뭐? 입술 파란색으로 말하고 오기 어? 그러면 야 여기에서 걸리는 사람은 만약에 호시가 아예 못 잡으면 호시가 하는 거고 한 명이라도 걸리면 다음 이 고잉 촬영 때 메이크업은 다 하는데 입술은 파란색으로 치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? 그렇게 촬영 그대로 진행 오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너무 움직일 거 아니야? 형 되게 맞은다 나? 왜? 지금 마르잖아 어? 오 천잔데? 야 똑똑해 조슈아 일로와 웃기잖아 와 진짜 천재다 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내가 첫번째 잡으면 너 안 좋은 거야 왠정아 일로와 나? 어 왜? 뒷발이 움직였어 어? 뒷발이 움직였대 지금 아 지금? 야 차기꾼 아니야 이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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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스윤지 이리와 너 움직였어 무궁화 꽃이 피었어 자 쿱스 형 다음 편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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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쿱스 형은 어 그래 우리 다시 하는 거야 슈퍼즈가 지금 원래 끊어 어디 끊든지 끊기는 애만 도망갈 수 있는 거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민기 나 어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아 민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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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민기야 민기야? Source znajimiento 그럼 아 어떻게 안 나오면 걸릴 뿐만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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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레 중건 이리 와 양발 두개 써 양발 두개 써 양발 누구야? 준윤이 형 준윤이 형 앞에서 assistance 양갈레 걸음 양갈레 블루립 이 인스튬 정한이 형! 나야! 응 찍었어 무궁화하고 집이였습니다! 애매한데? 무궁화하고 집이였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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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시 형 너 가만히 있어야겠다 무궁화 꽃이 피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웠습니다 호시 형 위험한 거 아니냐? 무궁화 꽃이 피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웠습니다 자 오늘 불눈 양갈래 불눈 양갈래 불눈 양갈래 불눈 아 계산이 잘못됐어 양갈래 불눈 야 진짜 많이 날대는 거 많아 나의 순으로 써볼까? 그래 그럼 첫 번째 내기는 뭘로 할래? 그러면 가볍게 루돌프 코 고아? 좋아? 고아 아 어차피 다음 편성이 크리스마스니까 아 그러면 첫 판을 루돌프 두 번째 판은 싼타 할아버지 이렇게 아니지 루돌프 코 달고 그다음에 얼굴 분장하고 몸 통하지 야 우리 이거 어때? 첫 판 루돌프 코 두 번째 얼굴 루돌프 분장 세 번째 전신 분장 전신 해가지고 이 마지막 세 명은 한 명으로 합체를 하는 거야 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화면을 다 몰아주는 거야 세 명이서 대결한 다음에 나 그거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완벽한 루돌프가 되는 거지 와 거기서 이제 양갈래 블루림을 태우고 나오는 거야 블루림을 태우고 나오는 거야 와 어떻게 어쨌든 난 무조건 그거 타고나요 야 이거 어떻게 고를래? 먼저 골라? 진짜지? 김이네 미안하다 고맙다 고맙다 야 해 우리 양심적으로 우리 막내들이 생각하면서 하자 그래 나 양심 없지만 여러분 첫 장봉 갈게요 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뭐야? 뭐야? 괜찮아? 나 분장하고 싶어? 괜찮아 나 권장하고 싶어 물건 양도 괜찮아? 물티슈 물티슈? 물티슈 너무 좋다 절반 이상 걸쳐야 됩니다 아예 놓아야 돼 아예 놓아야 돼 아예 놓아야 돼 아예 놓아야 돼 민규 이거 반반 정도 가다가 뒤에 약간 정돈색한 거 같은데? 오! 짠데기! 한 발 들어야 돼 다 안 들어가면 안 돼 다 들어가야 돼 이상한 껌수 절반 이상 안 들어가면 실패래 잘 가 야 바다 상대도 생각해야 돼 우와 이걸 이용하면 되잖아 이걸 이용하면 되잖아 오케이 오우지 이두겸 탈락 철폐 방 이상 잡아야 돼 방 이상 아 그래? 무거운 거는 굴려야 돼 물건 이거 너무 어려워 물티슈? 어? 아니야 아니야 따라가 안 가 제발 아싸 이게 안 돼 야 한 판으로 그냥 전 하나 다 시켜버리면 안 되냐? 그래 이거 너무 오래 걸리냐 어 야 그냥 한 번으로 루돌프 분장 가 야 그냥 한 번으로 루돌프 분장 가 루돌프 분장 가 너무 오래돼 무슨 원리예요? 설명 한 번만 부탁드려요 타잔이에요? 야 나 자도 돼? 야 이 정도면 너무 못 한 거 아니야? 와이 한 명까지 한 명 더 오케이 그룹 다 통과 너 왜 응급될 줄로 나잖아 이걸로 성공할 수 있을 줄 몰랐다 야 진짜 얼굴 갈댁으로 칠하고 와야 된다 사슴처럼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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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독반 절반 절반 이상 가봐 절반 이상 가봐 절반 이상 절반 이상 절반 이상이야? 오케이 한 명 한 명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민기야 너 그냥 해 한 명이 이렇게 특별한 건 뭐야? 나 그런 보자 그래 다시 하는 게 맞지 민기 아 이렇게 되면 블루립이 안 갈래 신선하다 신선해 진짜 최고다 인정 인자 정글에 볼 때 괜히 갔다 온 게 아니야 오 빨리 해라 그냥 먼저 디누아 디누 하나하나 신중하게 해야 돼 어? 뭐야? 알았어 하고 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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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우리 밥 시켰어 빨리 가자 어? 아 아 디누야 더 멀리서 알았어 해 야 산타는 안 할 거잖아 산타 내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빨리 잡아두지 버논아 이리 오라고 아이고 오고 오고 와 아이고 오고 오고 오오 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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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기야 형이 뭐 걸어 그러면 산타 걸고 산타 걸고 산타 걸고 13명 멤버들 선물 다 같이 사들고 어 산타 문장 혹시 13명 선물이랑 블루립이랑 양갈래 야 그거는 왜 그거는 왜 웃고 야 그거 오케이 그거 가고 그거 가고 양갈래를 양갈래를 같이 양갈래 밑은 다음에 야 그것도 하자 호시오면 걸면 그게 뭐 걸어 나는 그러면 이제 루돌프나 그런 것도 한 번에 딱 걸어가지고 그거 걸면은 니가 걸으면 내가 발을 걸게 무원인데 다 용돈 드릴게 야 여행권 여행권 산타 있어 옷걸이 옷걸이 그냥 우리의 인생을 걸자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근데 1, 2, 3 1, 2, 3 1, 2, 3 혼자 이렇게 얘기해 너무 뻘쭘하네요 네 얼른 나와주세요 다들 빗는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위우지어 메리 크리스마스 위우지어 메리 크리스마스 위우지어 메리 크리스마스 And I'm happy new year 미션 중에 한 명이 노래 부르기야 주인공이 된 소감 아 오늘 메인 오늘 주인공이잖아요 잘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? 이런 주인공은 머리 아프네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디노가 우지로 이행시 한 번 해봐 우지로? 어 우 우리 지은이 형은요? 지 잠시만 너 지 지옥에서 봐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또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? 우지 어? 도겸이 형 잘할 것 같은데? 아 이행시 진짜 우 우지 형 어? 난 형이 지 지 지 지렁이 지 지렁이 웃겼다 웃겼다 웃겨왔다 웃겼다 웃겼다 웃겨왔다 아 지렁이 통했어 나이스 자 슈아 형 할 수 있겠어? 원래 N행시 장인이잖아 하나 둘 셋 우 우지야 하나 둘 셋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아 뭐야 아 아 죄송한데 루돌프세요 캥거루세요? 루돌프요 네 저번에 게임했을 때 정한이 형 소원권도 얻었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호시 형이랑 민기 형이랑 준 형이랑 벌칙도 받았잖아요 지금 다 벌칙을 하고 있네요. 이 벌칙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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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요. 아 그래요? 정말 좀 섭섭하죠. 아 좀 섭섭해요. 섭섭하지만 저희도 아까 하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우리 캐럿들이 더 귀여운 걸 좋아하겠다 싶어서 좀 바꿨기 때문에 너무 적당히 잘 귀엽게 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대장 산타가 저희한테 우지를 맡기고 세계 곳곳에 착한 어린이에게 선물을 돌리러 가야 한다고 떠났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 지령을 받은 게 있어요. 오늘 사실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이 사이에는 블랙 산타가 있고 화이트 산타가 있습니다. 근데 우지는 몰라요. 저희는 다 지령을 받았는데 후지는 뭐예요? 저는 블랙 산타예요. 저는 블랙 산타예요. 만약 시작하기. 받고 샵할 때 지령이 있대요. 지령이? 지령. 지령이? 지령. 지령이? 지령이 있어요! 정답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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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전에 블랙산타와 화이트산타를 구분할 수 있는 약간의 화이트산타는 뭔가 선한 블랙산타는 약간의 뭔가 악한 짓궂은 장난? 짓궂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이제 또 거기에서 블랙산타인데 선한 행동을 해서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똑똑해가지고 잘 맞힐 거 같아요 게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장소를 꾸며볼까요? 그렇죠!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니까! 크리스마스는 뭡니까? 파티 아닙니까? We wish you a little Christmas We wish you a little Christmas We wish you a little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형 형! 저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는데? 어? 저걸 한 번 꾸며볼까? 아니요 진짜? 우리 크리스마스 한 번 장식을 한 번 꾸며볼까? 해볼까? 우주 형 맞아요!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메리 크리스마스! 오늘도 웃는 하루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.